안녕하세요. 밥만 잘 사주는 이상하 이사님에서 이사님 역을 맡은 박영훈 동맹 역을 맡은 박정우입니다. 바비사가 큰 사랑을 받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바비사 극장판이 공개됩니다. 4월 12일 유담과 동대기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으세요. 그럼 우리 CGV에서 4월 12일 날 4월 12일에 꼭 만나요. 안녕 4월 12일 날